매일 말씀흥상 신명기 7장 이사야 35장 10편 90편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 그 가운데서 이사야서 3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위에 영영한 희락을 띄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단식이 사라지리로다 대해로 큰 길이 열려 죄 없는 자 거룩함을 입은 자가 그 길을 걸어 이제 시온에 이르러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하는 그 모습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해졌는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진 대로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이름들 구속함을 구원함을 얻은 사람들 그 생명책을 오픈할 여러 그 이름을 만천하에 드러낼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책을 열 수 있는 자는 오직 거룩한 자만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이 땅에 구원함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속량함을 받아 거룩한 땅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러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모든 슬픔과 단식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어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우신 교획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 피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새롭게 맺어주신 새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온전히 다 이룰 수는 없지만 경험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구원받은 속량함을 받은 구속함을 얻은 백성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배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은 위대하다 왜?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부족한 죄인인 우리들이 할 수 없는 일들 죄의 아래 갇혀있던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 피의 값으로 말며 아마 우리를 속량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신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비를 알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우리는 담대히 마음껏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경배할 수 있다는 거죠 부디 속량함을 얻은 구속함을 받은 성도로 칭함을 얻게 되어진 그 축복을 알아 그 일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하루와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